영화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동생 내 부부와 식사를 하고 있는 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며 또 이때 아내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과 존이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은 바로 시작됩니다 결국 그렇게 갑자기 아내는 살해 혐의로 수감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엄마를 낯설어 합니다 사실 아내는 사건 당일 어떤 여자와 부딪혔고 그 자의 단추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단추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결백을 믿는 사람은 존 뿐입니다 결국 고맙다 I promise. I don't think I'll ever kiss me again. I don't think I'll ever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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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All right. Where's your money? Where do you keep your money? I'm gonna give my money to you. Yeah. You're wasting some good shit there. What? What are you gonna do? You gonna burn me out? Yeah. My kid is upstairs! Noof! Uh! Anybody here? I don't wanna die here. I can't... 그렇게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오며 이제 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이번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존은 이곳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게 그는 주저할 것 없이 병원의 통신선을 끊고 미리 준비한 검사 결과서도 바꿔치기 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때 아들은 이웃집에 잠시 맡겨놓기로 합니다. 아내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둘의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됩니다.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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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wait tuh harris they're in the subway stop that train 조사 완료! You wanna take aGaster just escaped from jail?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웃집에서 아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면서 일이 꼬여버립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계획이 실패하고 최악의 경우 사살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존은 결단을 내립니다. oh find a way of getting into us, all right? find a way. 그렇게 절대 아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대답하듯 조는 다시 차를 돌립니다 하지만 이전에 들은 대로 이미 건문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는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조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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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Thank you. I wish I could figure out where this is. That's a presidential palace. We know where they're going. Hold him at the gate. Excuse me, folks. Excuse me. Excuse me, please. Sorry. There's no one by the description on this flight. There are any other flights to Haiti tonight. 알고 보니 흔적을 남겨놓은 것 또한 존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You ever ask yourself why we found this bank and not the others? Flight time to Caracas, Venezuela this evening is five hours. High five miles. 그렇게 셋은 모두 무사히 해외에 잘 도착하고 끝까지 진범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그녀가 범인이 아니었음을 속시원하게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어떤 특출난 전문가가 기가 막히게 탈옥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의 가족 사랑과 그로 인한 동기부여 등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많이 서툴지만 그런 글을 응원하게 되면서 영화가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는 내내 애가 타고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쫄깃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몰입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처절해 보이는 러셀 크루의 눈빛과 그런 그의 감정 표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기회가 되실 때 풀버전으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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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